나중에 지치니까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. 힘을 들이지 말고 천천히. 수영도 해가면서 천천히. 항상 가운데 포지셔닝을. 엎드려서 가운데까지 온 다음에 앉아야 밸런스가 나와요. 아예 처음부터 손잡이 있는대로 점프를 하시는 게 낫죠. 노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. 좀 멀리 놔둬요. 그냥 멀리. 멀리. 약간 그 정도. 그리고 점프할때 점프해 가지고 가슴으로. 그렇죠. 그리고 틀어요. 계속 머리 숙이고. 됐어요. 조금 더 앞으로 가서. 그 다음에 이제 앉는거죠. 예. 오케이. 오케이. 이쪽으로 조금 나와서 연습할게요.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.